아, 늦을끼. 보라야, 이렇게 봐. 아이고, 우리 보라. 보라, 쉬고 있어? 보라가 엄마 무릎에서 자주 쉰다면서. 내가 꼭 그 자세를 채워라 그러면 내 무릎으로 딱 와가지고 떠나질 않아. 할미가 무릎냥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세요. 한 번 봐봐. 내가 우리 보라를 무릎으로 유인한 부모를 지갑에 한 와. 어, 진짜 오네? 아이고. 아이고, 우리 보라 왔구나. 보라 왔어요? 응. 네. 할미한테 왔네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코 가서 이렇게 앉은다. 그래가지고 정말이야. 막 한 시간, 두 시간도 좋아. 여기서 자는 거야? 응, 잠도 자고 그래서 하품도 하고. 구르밍도 무슨 놈이고 구르밍도 하죠? 온몸을 다해요. 여기가 이렇게 편한가봐. 아이, 우리 보라야. 아이, 내 새끼. 아이, 좋아가지고. 나 행복해요. 할미, 봐라야. 귀도 만져주면 좋아한다? 네. 토끼 같애. 머리도 쓰다듬어주고. 코도 만져려고 그러면은. 얼마나 좋아지 몰라. 좋아요, 좋아요. 귀엽네. 좋아요, 우리 보라. 아이고, 이뻐요. 아이고, 이뻐요. 아이고, 좋아, 좋아, 좋아. 눈 뒤집어졌어. 좋은지 아주. 또 빗으로 빗어주잖아. 그러면 아주 털 다 뿜고 아주. 그러네. 어머, 털. 털 좀 봐, 털 좀 봐. 좋으면 이게 털을 뿜나봐. 그러니까. 아, 이게 좀 좋아해. 시원해하는 것 같아. 시원해하는 할아버지 같다. 우리 토끼는 귀 만져주는 거 좋아하고 우리 보라는 귀 만져주는 거, 이마 만져주는 거, 머리 만져주는 거 좋아하네.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많이 만져주면 좋아하는 거 같으면서 금방 확 불거든? 근데 요즘은 안 그러네. 내가 이제 성격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야. 이뻐라. 싫어하는 부인은 아닌가. 좋지? 좋은가? 응. 이러고 있다가 밥소리만 나지? 언제, 너, 언제. 내가 그냥 막 다녀가고. 웃겨, 웃겨서. 이런 모습을 이모랑 엄마한테 지금 처음 보여준다. 응. 응. 꼬리, 꼬리. 좋아요. 여기가 좋아요. 벌써 20분 지나지 않았어? 응. 또 하는 거야? 20분이 뭐야. 2시간도 좋다니까 3시간도 좋고. 진상 고양이. 이런 진상 손님은 10명이서도 좋아요. 어? 그리고 왜 이런게 그랬어요? 안녕하세요. 하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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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